오해와 왜곡 속에 감춰진 한 애국자의 진실. 지난 11일 문화일보 광고에 실린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씨의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소개되며 쓰인 글입니다. 하지만 김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씨는 황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말을 남기는 등 뚜렷한 친일 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때문일까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아버지의 행적을 지우려는 아들 김무성 대표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안은필 기자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복 70주년을 내일, 그러니까 하루 앞두고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굉장히 바쁘게 다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애국행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한편에서는 김대표의 아버지 김용주 씨죠. 친일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짚어주시죠.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백범 김부 선생의 묘역과 서대문영무소 역사관, 현충사,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인 이화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대표는 이화장에서 오늘 행보의 취지에 대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우리 선열들에 대한 족적과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바람직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 논란이 일고 있어 의미가 반감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야당은 내일 출판될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라는 책을 문제 삼았는데요. 관훈클럽 총무를 지낸 언론인 이성춘 씨 등이 쓴 김용주 평전은 김 전 회장이 일제강점기 경북 포항에서 3일 상해를 개업해 자립을 꾀했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차별 정책에 맞섰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일보에 실린 해당 책의 전면 광고에는 김용주 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제거명단 중 포항지역 총살대상 1호였다. 현대사의 경랑 중 오해와 왜곡 속에 감춰진 한 애국자의 진실 등의 문구가 들어 있어서 야당에 반발을 샀습니다. 유은혜 세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세정치연합의 홍용표 의원이 조부의 친일행적을 사죄하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의 공감과 큰 울림이 있었다며 김우성 대표가 홍용표 의원처럼 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아버지의 삶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 때 경북도의 의원을 지냈고 조선 임전보국단 간부로서 황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부친의 행적에 대해서 김우성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출간과 광고는 김우성 대표의 정치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홍용표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 후손이라며 조부의 친일 행각에 대해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들은 잊지 마시되 그 후손은 어떤 길을 걷는지 지켜봐달라며 저는 조부의 행적을 원망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대표의 이른바 애국행보와 부친인 김용주 전 회장의 평전 발간이 겹치면서 오히려 김 전 회장의 친일 행적이 부각된 셈이 됐는데요. 앞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국민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김무성 집안은 재계의 친일, 관료의 친일, 군부의 친일, 언론의 친일, 또 법조의 친일이 다 엮여지는 집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경북 포항에서 경북도회 일제강점기에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1941년 임전보국당 대구지부 상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결정책 할 때 즉석에서 황군에게 감사 편지 보내자는 제안까지 해서 만장일조를 통과시켜서 직접 전부로 황군 감사드리고 이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친일 행적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친일파. 한편 김 대표는 오늘 부친의 친일 논란에 대해 평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달라며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사과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어렵게 푸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의 지뢰도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늘 오전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단에 대해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이러한 만행을 감행한 북한 김정은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제1비서를 암살하는 내용의 미국 코미디 영화 뒤 인터뷰를 저장한 USB 그리고 DVD도 전단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못했는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에 밝힌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근처에서의 전단 살포는 막았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전단 살포는 막지 못한 겁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어제 대남 선존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조준 격파 사격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남북관계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다음 주부터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되는 데다가 오는 10월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방 70도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신발을 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북한은 오늘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뢰폭발이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대가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이용했지 세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럭 됐겠는가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도발 사건의 보고시점에 대해서 국방부와 청와대가 다른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청와대의 말이 맞다던 국방부에서 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주장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앞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목함주례 폭발 사건 보고 시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북한군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다음 날인 5일, 5일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물론 국방부가 청와대의 5일 보고 주장이 나온 후 청와대의 말이 맞다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받고 보고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일이 아닌 4일 밤 청와대의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는 군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지뢰 폭바로 투입된 육군 1군단 조사팀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같은 날 오후 8시쯤 합동참모본부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팀 보고를 받은 최윤희 합참의장은 즉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후 이런 사항은 4일 오후 10시쯤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미 사건 당일인 4일 밤 북한의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 보고가 이뤄졌고 청와대가 말하는 5일 이뤄진 보고는 한민국 국방장관의 지휘보고를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지뢰도발까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세정치연합 의원들은 어제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범정부적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또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한 안보 무능과 안보 컨트롤타워 마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 만큼 여당의 호응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반응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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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